오늘 저의 룩 이거 작년에 샀던 아르켓인가 이거? 아르켓일걸? 이거 들어보기로 했는데 아르켓 어 택이 있다 이러니까 내가 택을 못 버린다니까 아르켓일걸? 아르켓 아니야? 아르켓일걸? 아르켓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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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쁜 베이글 에그타르트 맛있겠다 나 에그타르트 좋아해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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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베이글도 먹고싶어 맛있다 맛있다 음 이런걸로 돼 아 이걸 다시 해야겠다 안되겠다 엑소 에그타 아 맥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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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는 어 아 아 아 아 맛있네 응 요즘에 좋아진거 나일숭은 치킨 치즈 먹팀 치킨 이제 좋아 그랬구나 어, 그렇네. 자, 나인 먹어. 나인이다. 걱정했어? 나인 해시브라운 먹어. 이것도 먹어. 물도 엄청 뻑뻑하니까 지워지고 있어. 턱톱으로 막 발톱으로 벗기는 것처럼 했어. 발톱으로 벗기는 것처럼 했어? 일자리 하면은 너무... 엉지 우와! 이런 해시브라운 안 팔아? 응. 그래, 나는. 응. 여긴 제발 잘해줘. 알겠어. 튀어나오고... 아, 튀어나왔네. 깡도나 괜찮아. 이쪽, 여기, 여기 튀어나와. 나인이랑 아빠랑 이제 등원을 하고 저는 청소기 돌리고 주방도 설거지하고 지금 삶음으로 얘는 세탁기가 아직 1시간 4분 남았네. 어제 말아서 말려놓고 생주도 삶아서 널어놓고 침대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트를 어제 다 정리를 이렇게 딱 했죠? 세수를 하고 옷을 입어봐야 돼요. 오늘 입어봐야 될 옷들이 공개를 할 수 있나? 해도 되나? 여기는 웬위휠 여기는 텐먼스 나인이 쓰던 유모차 요요 저거 하나로 5살 때까지 잘 타다가 이제 당근으로 하려고 커버 빨아놓고 스크립트를 대충 짜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옷을 입은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이로그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거 사가지고 살 때도 하고 자고 어제 씻을 때도 하고 자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안 걸리적거려서 되게 좋다 비싹 빠져가지고 아윤이가 유치원 가 있을 때 잘 못 먹는 떡볶이 물 100ml 물 100ml에 떡볶이를 넣었어 그리고 왜? 아윤아 하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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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치카치면 돼 하윤아 아 맛있겠다 하윤아 하윤아 버전이가 저녁 났어? 응 저녁 났어 딱 아우 맛있겠다 떡볶이랑 순대랑 응 간 날씨가 좋은데 더워? 바람이 엄청 불어 아 진짜? 응 좋은 거 아니야? 휴가 휴가라고 휴가인데 그게 없었잖아 언제까지 휴가는 게 없었잖아 응 근데 문 닫았더라 응 떡볶이 이제 뭐해? 중부해야지 뭐? 다해서 근데 삼겹살 맘 맘으로 아무리 준비해봐도 식재로 해야 잘돼? 아 아 먹으러 아 아 으 에폭연 지나가니까 괜찮 으 예박사 어 예박사 공이사님이 안에는 문제를 어떻게 털어낼 수가 없어 먹음직스럽게 담고 싶었는데 이리 와봐 나 이 커튼 풀고 올래? 아니 잠깐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밥이 깠달아 여름이 생각보다 들어간 이쁘다 그리고 저희는 마치고 우승 덮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그 뱀콘을 잃을때 난 이 맥지이 마시장 ании 나는 그 뱀콘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빠가 좋아하는 스팸 저는 샌드위치 로콜라 사과 에그 화이트 무슨 샌드위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것 같았지? 맞아 백명도 아니라 천명도 넘은 것 같아 소시지 여기다 넘기대? 볶음밥이? 아니 소시지가 무서워 시간이 엄청 걸린거지 거의 30년대는 숲속같애 저거 운동하신다 모여가지고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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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개장 사발면 정말 짜파게티 같은거야? 응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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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들이 오기 시작했다 넓자리를 힘내고 있는 차를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월급이 120개였잖아 월급이 120개였잖아 100개였어 아벨라 이런게 600개 넘더라고 그래서 저에게 주장한 소시지 소시지 응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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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직하다. 백수, 백수 한 달을 한 달하기. 백수 한 달하기. 그래서 지금 나이송이랑 데이트는 아니고 뭐. 됐다. 봐봐, 진짜. 실내로. 지금 괴로워하시는군요. 응용무상. 못생기게 나왔어요, 지금. 돈을 너무 써서. 마스크 약간 내려줘. 젠장. 감사합니다.